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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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트! 안녕하세요. 석석 국사 이성님입니다. 오늘은 학교에 갈 시간을 읽어볼 건데요. 유치원에 갈 시간이야! 유치원에 갈 시간이야! 야호! 재밌다! 유치원에 갈 시간이야! 1, 2, 3, 4 축구하러 가자! 50, 0이네. 와! 잘한다! 밀스 최고야! 와! 멋지다!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정말 재미있어! 아이쿠! 와! 대단한데? 윌슨이 공을 넣었어! 야호! 멋져! 난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! 어머! 윌슨이 조용히 잘 듣고 있네! 어떤 이야기일까? 정말 재밌다! 우린 책 누가 읽어주세요! 응! 이야기 시간이 제일 좋아! 난 늑대 이야기 좋아해! 야호! 늑대 이야기다! 어! 벌레다! 머리도 예쁘게 빗고! 옷도 나 혼자 입어야지! 유치원에 왜 안가? 오늘은 토요일이잖아! 아우! 지겨워! 재미없어! 유치원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? 대신 나랑 신나게 놀자! 나도 너랑 유치원에 함께 가게 되어서 정말 좋아! 월요일 오면 일찍 유치원에 갈 거야!